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겠어 어디 가겠어 우리가 응 여기 내려가서 붙여 두는 거지. 패스로 패스로 먼저 레버넌트 타겟 타겟 응 레버넌트 나오시 패스로 먼저 쳐요. 어차피 치다 보면 가수치겠지. 레버넌트 점사 점사 x4 그렇지 점사. 자부란트 점사 과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 레버넌트 점사요에 얼른 잡아요 얼른 잡아요. 마비 마비 마비. 화력 집중 화력 집중 점사 점사 레버넌트 점사 맞이 Clyburn 빠지고 맞이 muB 빠지고 마중 빠지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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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마비 걸렸어 마비 걸렸어 힐 힐 힐 힐 힐 힐 일라고 힐 하고 힐 힐 아 deterior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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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긴 잡았는데 잡긴 잡았는데 희생이 있었는데 다이윤는 당연히 있어 셀베 썼죠? 셀베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점사 일단 미터동국 점사요 죽는 속 한 애가 없어요 패백, 구백 등 천천천 이거 한번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집사님 화력이 훨씬 내가 혼자 치면 안되지만 같이 치면 되지 레버넌트 앞에 다이윤는 좀 빠져요 레버넌트 점사 킹 먼저 점사 점사 집사님 점사 점사 그렇지 여기서 킹킹킹 킹으로 좀 어떻게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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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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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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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터져라 터져라 면역이 뜨네 어어 크리티컬 크리티컬 400 400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집사님 치네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다행이야 집사님을 져서 됐어요 바이님 져으면 위험해 어 둥쿠둥쿠 미스둥쿠 아래쪽 화력집중 화력집중 바로잡아요 집사님 둥쿠 미스둥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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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집중 화력집중 자 스킬 난사 스킬 난사 과잉님도 과잉님도 엘락히고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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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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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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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터져라 크리 좀 크리 크리 한번 터져라 더 눈 눈 연 거의 천이네 천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엘라키구 점 사요 라인님도 아 이게 주문소금인데 내가 이거 뚜껑물약 아니야 이거? 이거? 뚜껑물약 먹나? 살아있는 같은데 뚜껑물약 같기도 하고 뚜껑물약 먹으면서 지금 먹자고 아 물약 떨어질 때가 됐는데 오웨라 개비지가 커리가 잘 안나네 펫슨 펫슨 팩 꺼낼까? 팩 꺼낼까? 팩 꺼낼까? 팩 꺼낼까? 자 점 사 점 사 힘내라 팩도 힘내라 왜이렇게 드셔봐야 방어증수까지 먹었나? 방어증수 먹었네 그치? 방어증수 먹었나? 특급물량 먹고 부족작업을 좀 바로 있는 몸을 좀 데려와봐 멀리서 끌고 멀리서 끌고 데려와봐 무적 걸린 몸을 치면은 끌려가면서 어차피 데미지는 흡수가 피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아 또 다른사람이 치나? 쭉 통과해 통과해 통과해서 지나쳐요 통과해서 지나치면 이게 이제 무적에 걸리고 돌아간단 말이야 아 그전에 다 당하나? 아 이게 어떻게 됐구나 어어 이사람 나타났네 그렇지 가치점사 흐흫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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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점사 여기서 뭐 볼텐데 어? 부족만 인식되면 되는데 아 또 저사람이 잡나? 아 아 안돼 무적에 물약 떨어질 때 됐는데 얘 근데 몸이 계속 재미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멀리 들어온 것 같아 일로 통과 바이딩 일로 응 일로 통과 일로 통과 이거 무적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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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가네 되돌아가네 무적 걸리나봐 걸리나봐 아니 더 가야지 더 가야지 여기 있어 멈춰있게 말고 대체 저걸 치고 치고 저걸 쳐야지 되는데 아이 저걸 안쳤어 어 뭔들 금마냥이네 엄지 어 잡았어 잡았어 어떻게 된거야 바이딩 막타 응 이거 무적 만들었어요 뭐 응 아주 잘했어 지금 바이딩 이거 무적 만드는거 한번 몇 번 연습 가 좀 더 해가지고 이게 전문가한테 갔네 바로 갔어 보고있었네 그지 보고있었어 우리 파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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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바이딩은 뭐 이거 보고있었어 이거 보고있었어